입장 네, 아름다운 신부에게 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신부에게 다음번밖에 없는 순간이라면 더 큰 박수와 환호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신부에게 신부를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주니놀께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자, 우리 아버님께서 오늘 전달해 주신 신이시다 톤만 보내주세요 네,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이제 우리 신부는 손을 꼭 잡고 항상 앞으로 이동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, 신부 입장에 수고해 주신 우리 신부 측 아버님께도 다시 한 번 소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, 또 선남선녀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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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쳤습니다